태양계의 경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9년 전에 지구를 떠난 무인우주선 뉴 호라이젠스가 명왕성을 가장 근접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뉴 호라이젠스가 명왕성에서 12,55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. 2006년 1월에 발사된 뉴 호라이젠스는 9년 6개월 동안 56억 7천만 km를 비행한 끝에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. 명왕성 최근 접점을 통과한 뉴 호라이젠스는 명왕성에 그림자가 생기는 공간과 명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카론의 그림자가 생기는 공간을 차례로 거친 뒤에 태양계 밖으로 향할 예정입니다.